지금 공항에 도착을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날씨가 왜 이렇게 춥냐. 영상 찍은 거 했는데 왜 갑자기 방구냄새가 난다고 그래. 나 안 꼈어. 들어가는 거야 그냥? 아침 메뉴. 프렌치 토스트도 괜찮고. 근데 시나몬이잖아. 아빠하고 난 시나몬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. 시나몬 좋아해? 응 괜찮아. 아빠하고 누나 알아서 누나 먹어. 넌 뭐 팬케이크나 많이 깜빡했어. 이거 뭐였지? 프렌치 토스트. 시나몬 프렌치 토스트. 이제 먹어. 뭐야 왜 아무도 안 먹어. 괜찮네 그냥. 너 먹어. 나 먹어. 나. 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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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